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효입니다 첫날 촬영을 끝냈는데요 제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본방사수하시면 알 겁니다 첫날째 이렇게 바로 젓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덜 하얗게 합니다 좀 스포을 드리자면 막중함 임무 그리고 오늘 하루를 꽉꽉 채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뭔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와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밖에가 살짝 추우니까 빨리 씻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엑사스 시즌4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안녕 wheat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